FIRE FIRE 여러분 죽음의 땅콩입니다 이 땅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칩보다 맵다고 죽음의 땅콩인데 이게 스코빌지수가 어? 뭐가 들어있다 영어로 써있는데요 어... 다 먹은 다음에 5분 버티면 되는 그런 도전이고 이게 이렇게 단계별로 매워지는 거예요 단계별로 여기가 제일 매운 거고요 제가 저번에 이 팥기칩을 먹었었는데 그때 5조각 먹고 속이 좀 아팠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두 개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이렇게 생겼고요 1단계 먹어볼게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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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이 씨름을 왜 이렇게어먹을까? 너무 맛있어 롱이 씨름이 닿는 게 너무 괜찮아요 롱이 씨름이 엄청 나니까 롱이 씨름이 닿는 게 좋아요 롱이 씨름이 닿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3단계 먹어볼게요. 와 이거부터 매운맛이 확 오는데 자 이번엔 4단계 여기 있는 지금 까고 있는 거 5단계 입니다 4단계 먹어볼게요 오 매운데 5단계 입니다 이거부터 매운맛이 되어있습니다. 잡아라 초점 파란색 그릇이 푹 가위보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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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러분,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? 나한테만 안 가는 것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5분 지났습니다. 와, 여러분, 강룡. 힘들다.